2등과 준우승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습니다. 동시에 꾸준히 제넥스의 홍보모델로 남아있기도 하죠. 오늘 퀘이사존은 제넥스의 새로운 게이밍 데스크 출시와 함께 홍진호 씨를 직접 만나 체험기를 들어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편하고요. 사실 게이머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집중을 잘할 수 있게 자세가 편하게 되어야 하고 화면 잘 보여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정말 게임문화가 지금 한 10년 넘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 책상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당연히 컴퓨터가 좋아야 되고 마우스가 좋아야 되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말 의자부터 해가지고 책상까지 정말 게임을 할 때 정말 최저클라가 나올 수 있구나 점점 이런 게 발전되는구나 그런 거를 모멘토로 체감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빨리 집에 갖고 와야겠는데요. 게이밍 데스크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아무튼 옛날에는 마우스, 키보드 근데 발전적인 이런 기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좋다 이런 말씀이네요. 확실히 지금 초창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뭐 사실 의자도 지금은 게이밍, 의자 해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보기에도 비주얼도 좋아 보이지만 확실히 기능성에 의해서도 확실히 편하거든요. 게임 잘 되고 뭔가 좀 정말로 내가 뭔가 사이버 전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 의자면 의자 또 책상면 책상 또 컴퓨터 마우스 모든 게 하나하나씩 다 맞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 또 궁금해지고요. 제닉스의 홍진호가 아닌 게이머의 그리고 인간 홍진호로서의 소감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정말 됩니까? 솔직하게 아 뭐 비단 지금 뭐 책상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요거에 이제 한정한다면 한정한다면? 예 음 그냥 제가 지금 제닉스 모델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니깐 당연히 뭐 좋은 걸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써보일 거고 그죠? 써보일 거고 느껴볼 건데 거기서 제가 지금 당장 이 순간 뭐 안 좋은데 뭐 좋다고 거짓말하면 이렇게 타로 나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제 뭐 얼굴도 걸려있고 명예도 걸려있으니까 당연히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고 확실히 정말로 그냥 뭐랄까? 딱히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뭐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조회가 없어가지고요. 말은 한 대 너무 잘 애매한데 그냥 편해요. 편하고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모델을 오래 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너무 솔직히 영광스럽고 너무 좋아하는 게 사실상 제니스 쪽에서 너무 이런 제품들을 좋게 잘 만들어져요. 게임을 할 때 정말 편하게 뭐 책상부터 해가지고 의자 또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도 지금 게이머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많이 쓰고 있고 또 많은 게이머들이 저한테 많이 좀 문의도 해와요. 제니스 제품을 구하려고 하는데 나 통해서 사면은 뭐 싸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좀 이제 뭐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솔직히 게이머들은 누가 얘기해가지고 뭐 아 주거 좋대? 그거 좋대? 내가 사야겠다.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써보고 본인들이 직접 알아본다면 산단 말이죠. 그래서 게이머들이 저한테 그렇게 문의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제가 굳이 증명을 안 해줘도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좀 평가가 좋다라는 거 하긴 홍진우의 파워는 장난이 아니죠. 제 파워는 뭐 장난할 수 있어도 저도 옛날에 팬이었어요. 내가 완전 홍진우랑 붙어보면 게임 좀 될 것 같은데 아 그런데 그런 착각 많이 하죠. 사람들이 하하하하하하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좀 추천드렸고요. 제 역시도 이제 당연히 이 컴퓨터로 쓸 거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하나 이런 도구들이 하나씩 좀 맞춰진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계속 보고 있어요. 예. 또 게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그 블리자드 CEO가 직접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아 예 리마스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음 개인적으로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사실상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원이 기존에 좀 많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죽었다고 볼 수가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블리자드에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뭔가 좀 분위기 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어쨌든 올드게이머 출신이 제가 봤을 때는 희소식이고 이게 다시 한번 뭔가 좀 반전을 타가지고 흐름을 탄다면은 제 역시 뭔가 게임으로 복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수저로 올릴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모로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방송인 홍진호 저도 지니어스도 많이 받고 방송 애청자인데 또 게임으로서 홍진호도 엄청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했죠. 예. 뭐 1등보다 위대한 2등 폭풍저그 이런 수식어들이 주옥 같은 수식어들이 엄청 많아요. 자 스타크래프트 원 리마스터 만약에 여름에 나온다고 했는데 나온다면 자 이번에 만큼은 2등에서 벗어난 1등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전한 의향 있으십니까?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실상 아까도 잠깐 말을 했지만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흘렀고 세월이 많이 흘렸죠. 게이머들의 기본적인 전성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할 때만 해도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때까지가 전성기였는데 한창 이제 잘할 때 지금은 점점 중학생 그때부터 잘하고 점점 짧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또 수명은 그만큼 앞당겨져요. 한 30대만 그때부터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중간 넘었죠. 이제 손이 좀 고장 나가지고 나이를 이제 비켜갈 수 없다 이건가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욕심은 했어요. 옛날에 그 온게임넷 그거 할 때 폭풍적인 그 전율 아 디파일러 딱 하고 안개 그거 딱 하고 빠악 하는 홍준영의 그 모습을 아직까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현역으로 뭐 보기는 모르겠지만 이벤트성으로? 네. 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제가 경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냥 하나의 뭐 추억이자 역사 해가지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현실에서 좀 보여줄 수 있게끔 예. 그런 이벤트나 그런 경기가 있으면은 예전에 뭐 잘했던 선수 뭐 저부터 해가지고 뭐 임연 선수 예. 이런 선수들이랑 아 임질로? 네. 한번 예. 붙는 걸로 이벤트 만들어주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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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2등 했던 거 지금 1등 한다. 그거를 제가 뭐 예. 예. 순위적으로 뭐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은 예. 예. 옛날에는 내가 임연한테 진 거를 이번에 이긴다. 예. 복수 한번 하자. 예. 그런 거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레드카펫 딱 깔아놓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임연. 임연. 임연만 갖고 오세요. 하하하하. 임연만 모셔오시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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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열심히 예. 이겨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시기도 하지만 제닉스 모델들도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 홍진호씨가 제닉스 게이밍 기어들이라든지 모델들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소감이요? 예. 음...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사실 아까 뭐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인적으로 제닉스에서 모델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당연히 좋으면서도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이쪽 게이머 업계에서 제닉스라는 브랜드 자체의 그 평가나 좀 그런 게 되게 높아요. 높고 게이머들도 되게 좀 좋아하는 브랜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브랜드의 중심에 어쨌든 제가 있는 거니까 타이틀로 사실 영광스러우면서도 그런 만큼 뭔가 잘 만들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뭐 이거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희망상일 뿐인데 이게 희망상황이 정말 현실로 돼가지고 정말 잘 만들고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리죠. 어떤 부분은 좀 감사드린 입장이고 역시 제닉스 제품을 쓰고 있지만은 많은 게이머들도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저도 괜히 뭔가 좀 뿌듯하고 자부심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뭐 마우스나 키보드 또 뭐 의자 뭐 이번에 색상까지 나왔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이 또 게임 업계 쪽에 좀 더 좋은 부분을 좀 보완시켜가지고 많은 제품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희망상 뭐 저 이따 등에 22 사인 좀 해주세요. 22요? 예. 두 개. 가능하시죠? 가능은 한데 남자분 편 하는 거 반주해서 일단 뭐 필요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닉스 제품을 엄청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제닉스에 하나 딱 한 개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딱 한 개요? 예. 글쎄요 일단 뭐 기억에 남는 게 많은데 예. 음 일단 처음에 뭐 타이타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기계식 키보드 해가지고 아 그죠 예. 처음에 이제 키보드라는 게 사실상 결국은 이게 뭐 소문품이기도 하고 또 세게 치면은 뭐 기계는 부서지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세게 쳐도 안 부서지는 거예요. 샷건 예. 정말 열받으실 때 뭐 샷건이라고 많이 나올 정도로 뭐 키보드 치는 게 되게 뭐 유행도 됐는데 예. 처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쓸 때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개인 방송을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잠깐 한 적이 있는데 하면서도 제가 이제 그 키보드 쓰면서 많은 그 팬들이 말해봐요. 혹시 키보드 빵 치면 진짜 안 부겨지냐고 그러면 제가 진짜 빵 쳐요. 진짜요? 예. 진짜로 빵 화난 것도 아닌데 보여주려고 빵 치는데 진짜로 안 부서지고 옛날에는 막 게임 치면은 빵 쳐가지고 막 이빨 다 튀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이빨 빵 쳤다가 막 하면은 다시 막 죽고 있고 얼마나 추해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키보드가 처음에 전 되게 좀 신세계였고 예. 근데 사실상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키보드는 아니고 키보드는 그만큼 신기했던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의자 게이밍 의자 저는 게이밍 의자가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그죠. 맘에 들고 매력적이고 저도 홍진호 의자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뭐 그러면 감수하겠지만 어쨌든 게이밍 제 주변에서 일단 게이밍 의자를 사고 싶다는 사람이 가장 많기도 하고 저 역시 게이밍 의자가 가장 맘에 들고 색깔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컴퓨터가 있고 이 의자가 딱 세팅되어 있으면은 그냥 뭐 편한 건 편한 건 둘째 치다 하더라도 너무 일단 비주얼적으로 이쁘니까 그죠. 정말로 뭔가 딱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 뭐야 DP용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정말 예뻐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딱 그런 게 해외차에 막 그 버킷시트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약간 좀 퀄리티도 있고 뭔가 좀 럭셀해 보이는 약간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제일 마음에 듭니다. 홍진호씨가 이걸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에 이제 IT 업계 쪽에서도 다 이제 게이밍 체어를 다 따라하고 있어요. 본인이 만드신 겁니다. 아 그런가요? 자 파이팅 아 예 좀 무리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지금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네네 홍진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소감? 어쨌든 이렇게 또 오랜만에 사실 인터뷰 자체를 굉장히 좀 오랜만에 하는데요. 이렇게라도 좀 여러분들 뵈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 앞으로 또 뭐 방송적으로나 또 게임적으로나 많이 또 활동할 건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랑 또 제닉스 제품 많이 여행해 주시고 예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예 제닉스 홍진호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